공항 버스 타는 곳으로 버스 타고 가야되요 안녕입니다 스피인 가는 바이바이 저희는 바로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먹어야지 여기서 돌아다니기에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죠 이를 건너서 공항 버스 타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주에야 스페인 안녕해 안녕 바스로노 어... 안녕! 주인 안녕! 안녕! 들어갑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엄청 큰 거 같아. 여기 체크인하는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주인은 오는 길에 잠들어갖고 메모차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오 왔는데 아직 체크인 소속 시간이 아닌가봐요. 일찍 오긴 했죠. 아직 4시간 20분 남았는데. 저희가 뭔가 먹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열지 모르겠어요. 3시간 전에 열렸는지 4시간 전에 열렸는지. 4시간 전에는 안 열나 봐요. 기다리다 왔는데 안 열더라고요. 빵이 다 맛있어 보인다. 여기는 이 들어가는 것도 저렇게 유모차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특별한 우대가 있네요. 저희는 저기에 들어가면 되나봐요. 좀 이따가. 주인은 맨날 이런 거 푹 먹어. 이거 맛있어 보이죠? 이것도. 아직 체크인은 안 하고 있어요? 벌써 1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있어요. 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체크인 거의 저희 차례가 돼가고 있어요. 아 힘들다. 벌써 1시간인 것 같아. 와 체크인하고 들어갔어요. 와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2시 30분. 저희 비행은 4시 20분인데.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라운드 있어볼까 합니다. 근데 라운드가 어딨는지 찾아봐야죠. 뭔가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들어오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아 그래 이제 진짜. 가는구나 어디론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가는구나. 드디어. 그전에는 이제 뭔가 서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비행기 못 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지금은 좀 마음이 놓이죠. 저희는 유럽을 떠났기 때문에. 저기 여권 뭐라고 해야되나. 여권 관리? 뭐 저기에서 문을 해야 되나봐요. 파스포트 컨트롤을 지났습니다. 여기 안에 있겠죠 라운지가? 완전 저쪽이랑 동서러진 세계로 왔는데. 오 그럼 앉았는데. 바로 이거에요. 조한마이로. 라운지 왔어요. 들어왔어. 여기는 카타르보다 훨씬 좋네요. 카타르 공항보다. 와 여기 의자들 봐봐. 오 너무 편해. 어때 음식 많아 엄마? 응. 오 이건 찍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 갔다 오면 찍어봐야지. 와 이 음식 엄청 많네. 맛있는 빵. 샐러드 엄청 많고. 와 엄청 좋네요 여기. 휴에는 잡지 살펴보고 있어요. 뭐일걸지. 좀 특이한 음료 집어왔습니다. 아쿠아리우스. 와 특이하다. 라운지에서 저희 게이트까지 별로 안 말았네요. 다 엄청 쪘네. 아쿠아리우스. 한 5분이면 올 것 같은 그런 거리에요. 저희 게이트는 이. 어 뭐야. 저 안쪽. 저희는 이제 E78인데 E77이 저기 보이네요. 그래서 꺾으면 바로 있겠죠. 다들 타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또. 저번에는 여기 오기 전에 카타르 공항에서 엄청 기다렸잖아요. 이 라운지에서 빨리 나와서. 그런 게 싫어서. 라운지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뭐 얼마 있지도 못했지만. 여기 이제 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네요 사람들이. 또 유모차를 잡아서 유모차 가방에 넣었어요. 지금 엄마 저런 거 못 샀네. 에코백. 시간이 없었어. 아 뭐야. 들어갑니다. 애기가 있으니까 참 좋아요. 애기가 있으면 빨리 탈 수 있잖아요. 리즈니스랑 똑같은 대우. 자리는 좁지만 말이죠. 저희 자리를.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줬는데. 맨 앞자리로 줬어요. 제 티켓은 이 앞자리에 앉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안 바꿨는데 이렇게 해줬네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할머니세요. 그리고 뒤에는 밥 먹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넓으니까 좋네. 와. 벌써부터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시 50분. 4시 40분 드디어.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쟤는 잠들었어. 아주 예뻐요. 잠든 모습이. 잠들때가 제일 예쁘죠. 일어나서 먹고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쟤랑 다같이 엔칸토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몇 10분 내면 도착해요. 와. 잠옷 잘했어요. 다 왔어요. 비행기에서. 추워. 여기는 진짜 실내가 너무 추워요. 에어컨 너무 틀어 나갖고. 응. 오늘 너무 춥지. 아. 카타르 왔구나 싶어요. 공항에서 나가면 진짜. 아. 카타르 왔구나 싶겠죠. 더워갖고. 짐도 다 찾아서 나왔습니다. 추애는 지금 졸려갖고. 놀고 있어요. 아이코. 이렇게 뭐. 짐 찾는 데까지 한 20분 걸렸네. 저희 아까. 내린 게 11시. 59분 이랬잖아요. 짐 찾은 게. 지금이. 12시 20분.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데 20분 밖에 안 걸렸어. 택시에도 왔어요. 운전기 빠르게 진행됐다. 내린 게. 11시 59분인데. 택시 타는 데까지 24분 걸렸어. 여기 뭔 일이 있나봐. 진짜 무슨 일이 있나봐. 집에 왔습니다. 한 5분 전에 도착했고. 좀 정리하고 이제 자야죠. 그럼. 뿅입니다. 어차피. 그냥. 다. 네.